자,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줄게. 자, 월러쉽은 말이지 각 나라별로 군함을 체험해볼 수 있는 게임인데 자, 보면은 이 전함, 순항함, 구축함, 항공모함 이제 4종류의 군함이 있는데 보면 구축함 먼저 설명을 해주자면 암살자 같은 느낌으로 봐도 됐지만 뭐 약간 정찰병 같은 느낌도 될 것 같아. 이게 막 연막도 있고 어래도 있고 그리고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크기도 작고 대신 몸통도 약간 그런 군함이야.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선호하는 사람이 플레이하면 좋냐면 회피흐동에 능하고 치고 빠지고 다음은 순항함 초보들이 하기 좋은 아 여기 설명이 나오는구나 여기 설명이 나오네 자,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부르자형 딜러라고 보시면 될 듯. 포도 굉장히 많아. 그리고 명중률이랑 연사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메인 딜러의 역할을 하는 배입니다. 군함입니다. 자, 전함. 와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딱 부러진 요 요 요 어? 어? 뭔가 다르잖아 이게 로망이라는 거야. 약간 화력도 쎄고 매구력도 튼튼하고 그때 엄청 느려. 하지만 그, 그에게는 로망 그 한방이 있는 녀석인 거야. 이것도 약간 아까의 순항함과 비슷하게 약간 초보들이 하기 좀 편한 항공모함. 전 이걸 굉장히 매력적인 그 군함으로 보고 있는데 하아이씨 이거 봐봐 이 깔끔하고 그 자, 보면은 여기에 이제 비행기 같은 것도 보이고 어? 움직일 필요가 없지. 대신 레지컬을 좀 필요로 하는. 그래서 나는 약간 피지컬 싸움보다는 레지컬 싸움이 좀 더 자신 있는 사람들은 요런 항공모함 같은 걸 하시면 좋다. 여기 병랑 왕로 캐릭터가 있어. 캐릭터 음성이 있어. 혹시 좋아하는 캐릭터 있어? 말만 해. 이건다. 엔터프라이즈. 이거 내 류기다. 이리와. 시키관. 오. 오. 나보고 지휘관이래. 지금 플레이할 사람 있어? 같이 할 사람. 가자. 이게 약간 월템처럼 예측해서 쏴야 돼. 이 새끼가 앞으로 오잖아. 그러면 어떡해. 요쯤에서 여기에. 여기에. 많았잖아, 많았잖아. 어. 이거 진짜 저 녀석이 잘하는 듯. 여쯤. 우리는 앞에 있는 녀석을 보자. 적진 한가운데 있는 녀석들을 죽이자. 얘는 좀 빠른 애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한 이쯤. 쏘면? 안 맞아. 안 맞아. 난 알고 있었어. 안 맞는 걸 알고 있었어. 멈췄잖아. 왜냐면 뒤로 돌진하려고. 확 죽여. 어? 우리 팀 죽었는데? 얘 어디 갔어? 저 녀석 저 녀석 그걸 썼다 연막을 썼다 저게 내가 말했던 연막 2쯤 이거야 작동불릉 2쯤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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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안 오면 모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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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아아악 왜요 같이하자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출발이다 저거 덕분위치 이런식으로 비행기가 날아다녀요 개쩔죠 내가 삐지점을 정찰해줄게 기다려봐 저기도 항공모함 있나 보다 비행기 지나갔다 놀랬다 놀랬다 비행기 저격했어? 파다 강력격취 아 아 아 우리 비행기가 공격받고 있다 아 어 이따가 저 보인다 전함이 보인다 전함이 보인다 적팀이 A 지점으로 달리고 있다 알아서 막으십시오 못 쐈다 실패 사격 실패 아 국장님 뭐하십니까 내 군함이 죽었다 내 전투기가 죽었다 하하 아 아 2호기 출동 오 괜찮아 쏜다 발사 실패 실패 하하하하 하하하하 발사 발사 어? 어디가? 좀 더 가까이 가자 그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렇지 끝까지 끝난 게 아니다 하하하하 아 아깝다 너나 아쉬운데? 난 진짜 잡았어 열심히 두 척이다 안 돼! 장전 장전 뭐래? 이쯤 죽어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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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꺼져! 아 뭐해! 아 진짜 우리 팀 뭐하지? 납득할 수가 없네. 아니 뭐 별거 아니네. 아 님! 개빨리 뒤져 놓고서는 무슨.. 별거 아니에요. C. 아 C를 누르면 참.. 오 신기해. 현대빙 보소. 우와 신기하다. 우와! 우와! 우와 개멋있어. 아니 뭐가 뭔지 모르겠네.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잠깐만.. 얼굴만 내밀었어요. 잠시만요. 아 잠깐만요. 에이! 아 이제 처음 하시는데 너무 하시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워십 되게.. 뮤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재미있게 플레이 해주세요. 재미가 있었다. 고생하셨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